다음은 네트워크 가상화의 미래와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VM 네트워크 및 보안 부문 총괄 사장 제가 아는 한국말 두 단어 중의 한 가지입니다 저는 마틴 카사도 이고요 지금 제 직함은 이제 제너럴 매니저입니다 이전에는 네트워킹 CTO 였는데요 이제 네트워크와 보안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발표에는 세 가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배경을 말씀드리고 NSX가 얼마나 도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한 유스케이스들에 대해서 일부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BMR는 SDDC라는 개념을 몇 년 동안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SDDC의 가장 주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기존의 하드웨어에 묶여있던 기능과 개념을 소프트웨어로 옮기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더 많은 혁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로 이제 새로운 피처를 추가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본의 경제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분리할 수가 있으니까 구매 결정을 독립해서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퍼레이션 운영은 극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뭔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게 SDDC의 핵심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이것이 그다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가장 공격적인 데이터 센터 디자인들을 살펴보면 이미 SDDC의 개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데이터 센터 가장 확장성이 크고 비용 효과도 높고 운영 효율이 높은 데이터 센터들을 보면 지금 가장 성공적인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이고 모두 SDDC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시라 창업 초기에는 이 기업들과 많이 일을 했습니다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한 것을 보면 하드웨어를 최소한으로 간략하게 구축을 하고 전통적으로 하드웨어에 있던 것을 소프트웨어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전문가니까 네트워크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죠 전통적으로 물리적인 네트워크에 보안, 로드 밸런싱, 폴트 아이솔레이션 이런 기능들을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컨피겨레이션은 매뉴얼하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조금 더 현대적인 데이터 센터를 보면 그전과는 아주 다릅니다 현대 데이터 센터는 피지컬 네트워크는 고도로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L3 네트워크 정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패켓을 옮겨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던 기능들은 소프트웨어에 재구현돼서 애플리케이션에 반영되어 있거나 아니면 플랫폼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비용 효과가 높고 가장 확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완전히 재구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플랫폼까지 완전히 다 풀 컨트롤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경제성을 실현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IT 조직한테는 사실 이게 옵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은 IT가 두 가지 옵션을 가지게 된 겁니다 서드 파티 워크로드를 처리하는데 하드웨어 디파인드 접근이 있고 전통적인 접근법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이 계속해서 하드웨어에 묶여있는 그런 접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벤더가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리콘 패키징 소프트웨어까지 다 제공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BML가 제공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이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가져갈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인프라 스트럭처 자체가 전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을 다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소프트웨어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가상화의 그런 운영 모델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새로운 데이터 센터의 그런 경제성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새로운 SDC죠 그래서 SDC는 이제 두 가지의 세상을 다 장점을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의 인프라 그러면서 소프트웨어의 가능성 피처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나 이제 모든 애플리케이션 새로운 유형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모두를 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레벨에서 이제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NSX라는 것은 무엇이냐 ESX가 적용한 개념을 네트워크에 적용한 것입니다 NSX라는 것은 ESX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ESX라고 해서 NSX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NSX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유스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SX는 네트워크 엣지에 설치되는 서버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서버 가상을 생각해보면 이제 뭐 비스위치 이런 거 이제 하이퍼바이저 설치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해서 변경하실 필요도 없고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을 바꾸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NSX는 모든 서버에서 구동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네트워크 하이퍼바이저를 그 위에 만들어 줍니다 네트워크 하이퍼바이저라는 건 뭘까요? 서버의 하이퍼바이저라는 것은 서버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가져갈 수 있는 운영의 장점을 실현해 주는 겁니다 네트워크 하이퍼바이저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서버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추얼 네트워크를 추상화시켜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버추얼 네트워크지만 이 피지컬 네트워크하고 똑같습니다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 L2, L3, L4에서 L7까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고 기존 매니지먼트 툴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VM처럼 운영 모델을 가져갈 수가 있죠 다이내믹하게 만들 수 있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고 키우거나 줄이거나 이동시키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추얼 네트워킹과 버추얼 컴퓨트, 서버 가상화까지 접목을 한다면 아주 복잡한 애플리케이션과 복잡한 네트워크 토폴로지와 서비스를 적용을 하는 것을 VM 프로비전과 동시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S3 티어 웹 토폴로지를 구현하면서 로드 밸런서, 파이어월, 데이터베이스 티어, 웹 티어까지 버튼 클릭으로 쉽게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목표는 기존의 IT 운영에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더해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의 아키텍처 장점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SDN을 오래 해왔습니다 10년 정도가 됐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 SDN의 개념을 얘기를 했을 때는 공상과학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3년 동안은 이 아이디어를 설득하는 데 온갖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만든 모든 페이퍼들이 다 거절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습득시키도록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니시라를 창업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과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 이것이 이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 이 아이디어나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4년, 5년 초기 구현 시간이 있었고 이제 프로덕트가 레디한 상태가 됐습니다 최근에 2년 동안 VMA가 인수되면서 판도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아주 이제 미성숙한 산업인데 이제는 저는 충분히 이 산업이 성숙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쿼터에는 여러분들 앞에 서서 네트워크 가상화의 시대가 확실히 도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1억불 이상의 비즈니스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프로덕션으로 구축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구축된 사이트들이 있고요 지난 쿼터에만 100개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더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NSX를 도입하는 고객들을 보면 모든 산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연방 공공 부문도 있고요 금융 산업도 있고 엔터프라이즈 기업 대상 기업도 있고 서비스 기업들, 스타벅스 같은 음료 기업들도 있고요 제조사, 항공사들도 NSX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얼리 어댑터들이 아니죠 이베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가상화 산업이 빠르게 성숙화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공산과학이라는 얘기를 듣다가 이제는 실질적 비즈니스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너무 바보 같은 아이디어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자 할 때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쓸지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는데 증거가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는 구축 사례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왜 이 NSX를 구매하고 사용을 하는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백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이제 NSX를 구매하는 이유를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운영 스피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를 박스와 하드웨어 개념에서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동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트워킹 프로비저닝 타임을 거의 제로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는 것, 새로운 직원을 추가하는 것 네트워크 서비스를 컨피그레이션 하는 것, 새로운 서비스를 디플로이 하는 이 모든 것을 자동화해서 프로비저닝 타임을 제로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두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시간을 극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경제성이죠 시장이 성숙하고 있다는 그런 증빙이기도 한데요 초기 얼리 어댑터는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비용을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NLX를 상당히 큰 스케일로 구축을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초기에는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나 큰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고객들이 아주 편안하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이유만으로도 이제 NLX를 구매하는 고객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보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보안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잠깐 정보기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NLX 도입이 이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NLX를 보안 이후로 구매를 하는 고객들이 전체 구매 고객의 50% 정도가 됩니다 네 보안에 투자되는 것에 그 비용의 80%가 데이터센터 외부 외곽에 설치가 되고 데이터센터 내부에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쁜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모든 비용을 투자를 하는데 이 벽만 넘어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 안에서는 이제 악성코드가 활개를 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랩톱이 악성코드에 오염이 됐다고 해서 그래서 데이터센터에 접속이 됐다고 하면 이 악성코드는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어디든지 왔다 왔다 하면서 이제 그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피해 사례들을 보면 이제 뭐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어택커들이 이제 데이터센터의 경계를 넘어서 내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피해가 커진 경우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6월 29일이 생일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38살이 됐습니다 제 생일날 뭐 불과 몇 달 전이죠 제 여동생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마틴 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이제 오빠 생일을 축하한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이제 뭐 생일 축하해 여동생이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뭐 전자 카드가 있으니까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감동을 받았죠 내 여동생이 내 생일을 기억했구나 하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 여동생이 제 생일을 제대로 기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메일의 헤더를 찾아봤더니 러시아에서 발송이 된 거였습니다 진짜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컴퓨터공학 박사입니다 박사학위가 있고 제 여동생은 그 전에 한 번도 제 생일을 기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그 링크를 거의 클릭할 뻔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링크를 클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클릭을 했으면 제 랩탑이 이제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로컬에서 이제 악성코드가 감염이 됐다가 2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제 출근을 해서 VPN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DMZ 방화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 랩탑이 감염이 되었다고 하면 이 악성코드가 데이터센터 내부에 액세스를 했을 거고요 그 내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조처들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그 보안 해킹 사건들을 보면 다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로는 컨트랙터가 공격을 받은 경우였죠 그래서 감염된 랩탑을 DMZ 내부로 가지고 들어가서 피해가 커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테크니션이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아이가 공격을 받는 것은 좀 특이합니다만 뭐 컨트랙터라든지 그러니까 IT를 잘 모르지만 이제 실제 내부에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데이터센터 내부를 어떻게 보호할 수가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이것은 아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순수하게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주변 경계에서 네트워크 침입을 막는 것은 데이터센터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뭐 전체 스루프 중에 100GB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뭐 두 개의 x86 서버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경계에 대한 파이어월을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센터 내부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뭐 밴드위스가 테라바이트 수준입니다 스위치 하나만 해도 테라빈트의 절반을 낮습니다 그래서 렉스위치 위에 이제 파이어월 5개 정도가 있어야만 이제 데이터센터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사실 비용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듭니다 아주 작은 데이터센터라 하더라도 파이어월이 뭐 수백 수천 개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운영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펄리스가 너무나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트워킹의 보완에서 아주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제가 정보기관에 있을 때도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골치를 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가상화는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가상화라는 것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경계에 그 서버에 다 분배를 시키는 겁니다 파이어월 같은 서비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완전히 디스트리뷰저된 파이어월을 NSX에서 구현을 한다고 하면 이 파이어월 방화벽은 모든 서버에서 데이터센터의 모든 트래픽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모든 트래픽을 보고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폴리스에 대해서는 하이 레벨로 글로벌 비율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테라빗 파이어월을 데이터센터 내부에 구축을 하고 데이터센터 내부의 모든 트래픽을 보고 컨트롤을 하면서 아주 세밀화된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VM에 대해서 유저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적용한 폴리시들을 정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유비커터스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을 그림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데이터센터 경계를 막는 데 보안 비용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데이터센터로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만 볼 수가 있는 거죠 NSX로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을 하면 글로벌 세큐리티 폴리시를 정의할 수가 있고 VM을 키면 그 폴리시가 해당 VM에 관련된 폴리시만 엣지로 푸시가 됩니다 그래서 VM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트래픽에 글로벌 폴리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퍼바이저이기 때문에 별도의 트러스트 도메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VM 자체가 컴포로마이저 되었다고 해도 이 폴리시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x86 위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복잡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스위치로 못하는 복잡한 네트워크 서비스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플리시 테이프 파이어 월링을 지금 Top of the Rack 스위치로는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플로우에 대해서 트래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v스위치로는 이것은 사소한 리커먼트입니다 NSX로 구현이 되어서 Virtual Infra로 구현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VM 이벤트를 서포트합니다 VM이 이동이 되면 파이어 월링, 카운터, 관련된 스테이트까지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VM을 제거하면 폴리시도 같이 사라집니다 추가적인 CPU를 잡아먹지 않도록 하는 거죠 Distributed Firewalling의 이그젠플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 똑같은 개념을 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 에코 시스템까지 확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팔로우 알토 네트워크의 파이어 월링 메카피의 그런 솔루션들에도 연결하실 수가 있는 거죠 Rapid7의 Vulnerability Assessment 이런 네트워크 서비스 피지컬 월드에 적용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다 데이터센터 내에서 네트워크 가상화를 통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역에 보안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설정할 수 없는 영역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많은 기업들이 네트워크 가상화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세그먼트라는 아이디어의 핵심은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커뮤니케이션을 타이트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안과 관련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죠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SDDC입니다 저희가 EUC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Private Public Cloud에 대해서 얘기했고 일반적인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가상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키노트 리듬에 항상 주제가 있는데요 이번에 주제는 AND입니다 AND의 파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온프레미스 오픈레이스, 전통적인 앱 클라우드 앱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디바이스 EUC단까지 다 연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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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은